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준비한 것은 밥이 있고요 멸치 멸치 아 멸치 멸치 깍두기 깍두기 준비되어 있고요 아 좋았습니다 아 다음 손댁국 아 아 힘들어 손댁국 있습니다 떨어질 것 같다 손댁국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맛을 한번 봐봐드려도 가지 아 아 한개 고맙습니다 손댁국 아 너무 뜨겁군요 손댁국이 몸이나 깍두기 아니겠습니까 하 흠 흠 말 더 따라하다가 엄마한테 맞았다 흠 맞을 이유가 있나 사왔으니까 먹는것이지요 사왔으니까 먹는것이지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흐흠 고춧가루 아 뜨겁다 아 이거 그릇이요 아 펭가이 고맙습니다 아 저희 왜 안 말아먹냐 고객 만족을 위해서 떠먹는 사람과 그냥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 반반하고 있습니다 반전도 먹으면 말아먹는 좋습니다 고객 만족 반반 아 저 취향 아니냐고 티 낫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뭐예요 아 이거 사왔죠 다 사온거죠 아 멸치만은 그것입니다 순대국에 달콤함을 하기 위해서 국물 좀만 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달콤함이 좀 밋밋하네요 달콤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각.. 각이 이제 좀 됐네요 아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각종 이제 국물들을 섞어서 녹기도 하죠 소금을 넣지 않는다 새우젓으로 간을 한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핵소지가 맛있다 아 핵소지가 맛있다 음 좋습니다 음악교체 한 번 하도록 하죠 아 아 흥겨운 노래군요 어 이제 슬슬 섞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으흠 으흠 아 한 개 생각해 고맙습니다 아 요새요 요새 좀 밤부터 좀 시작하는 편이지요 으흠 아 다른 노래 틀까요 맘에 드시지 않았군요 아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밥이 너무 많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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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노래 왜 틀냐는 면을 이게 저작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깔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이지 아 조회수 조회수 좋지요 아쉽게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쉽게도 많이 먹지 않나요? 아쉽게도 많이 먹으면 좋겠다 아쉽게도 잘 먹어요 아쉽게도 잘 먹어요 아쉽게도 잘 먹어요 네네네 시켜온겁니라 아 노래교체가 필요한 식이군요 아 좋네요 상큼 발랄하네 멸치 한번 먹어 줘야지 아 그럼요 초대손님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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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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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지 은 아 아 아 음흥흥 켜져있지 어 아 재채기 못하는거 어 어 이 친구 요새 안나왔네 음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올수 있을까 어 아 콜라 위로 올라와 아 아 이러다가 국에 빠지면 난리나는거 아니야 아 안대왔네 이거 좀 무리수같애 하지마 하지마 어 위험해 위험해 여기다 해 됐어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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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지죠 잘 세우면 세워지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멘 오늘 점검 없잖아요 홈페이지 점검 아니에요? 눈과 가락한거 머리도 넣어요 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밥이 많이 먹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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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국물을 부어먹고싶다 뭔가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랄까 마지막에 국물을 부어먹고싶다 마지막에 국물을 부어먹고싶다 마지막에 국물을 부어먹고싶다 마지막에 국물을 부어먹고싶다 여기 있군 국물을 부어줘서, 김이랑 같이 얼굴이 불어서 국물을 부어주고싶다 국물을 부어줘서, 김이랑 같이 부어줘 국물을 부어줘서, 국물을 부어줘다 국물이 부어줘야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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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물 한번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